첫째 세상 모든 능력과 번쇄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을 찬양하세 영원히 멈추지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제시성에 세상 모든 능력과 번쇄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될 수 없네 우리에게 자를 주지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될 수 없네 우리에게 자를 주지 그 누구도 될 수 없네 우리에게 자를 주지 않는 그 사랑 미래한 그 사랑 내 제시성에 세상 모든 능력과 번쇄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될 수 없네 우리에게 자를 주지 그 누구도 될 수 없네 우리에게 자를 주지 않는 그 사랑 예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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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다시 한번 참조주 참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 세상에 밝게 빛을 네가 열배를 주셨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 하나님 나라는 이에 맡겨진 건 우리 모두에게 바랜 건 하나님 나라 그를 위해 우리의 외신이 주의 고개는 우리는 그곳에 서리 땅끝에서 주께서 다시 되길 바라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리라 참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 세상에 밝게 빛을 네가 열배를 주셨네 주님이 내게 주님이 내게 너의 사랑을 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맡겨진 건 우리 모두에게 바랜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외치니 주의 모든 우리는 그곳에 서리다 주께서 주께서 하신 그리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원해 우리는 외치니 주의 모든 우리는 그곳에 서리다 주께서 주께서 하신 그리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원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외치니 주의 모든 우리는 그곳에 서리다 주께서 주께서 하신 그리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원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confess을 주께서 목사님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btm을 준비한 모든 우리 청소년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나가고 우리 샨들을 주의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나 하겠습니다 아멘 단임 목사님과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PTA를 하게 돼서 우리 단임 목사로서 내가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축하해요 우리 청소년기에는 가장 재능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재능을 마음껏 살려서 여러분들이 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하는 것이 단임 목사의 바람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들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또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온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이 꼭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와의 만남인데 이 PTA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펼쳐가기를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며 여러분들 오늘 PTA 또 처음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보고싶어요 어머니 보고싶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입니다 2-2입니다 3-2입니다 1-2입니다 4-3입니다 1-2입니다 2-2입니다 언제나 졸지 않고 들었던 목사들 말씀 그러나 교회가 너무 지겨웠어 우리도 주말인 꿈까지 하고 때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설거지하다 벗으신 언제빨리 흐드리시면 말씀하시 주일엔 주님이 주신 날 빠지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 영생을 누린 자 어머님의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았어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고 싶었어 야야야 내 때를 감안하고 그렇게 맑게 하고 다시 돌아서고 야야야 너를 괜찮아하고 그렇게 함께하며 다신 뒤늦게 말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 꿈틀 가실 때 다같이 함께 문화와 저녁 잡혀 드렸는데 중성 말씀이 너무 길은 지루했어 졸지 말라 새 선생님이 나를 깨웠어 그냥 갔어 그냥 더 깊이 닿았어 그러다 이제 본인이 그 시간도 끝났어 안 이미 너는 대상품을 몰아 씌어 있는지 관심이 없었어 본인 믿음에 몸을 맡겼어 내게 좋았어 그냥 찬양을 받았어 친구들 이상도 나를 감겨줄게 좋았어 교회 나온 이유로 맞게 전병 없어 내 안에 하나는 없었어 야야야 너를 감안하고 그렇게 맑게 하고 같이 돌아서고 야야야 너를 잘 안가고 그렇게 함께하며 그 순위는 날 막하고 어느 날 무심고 받은 점 도저히 한 장에 어릴 적 들었던 말기 문득 떠올랐어 너는 영생을 얻은 자 주의 자녀 어느새 겨내진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 또는 상적 없이 꿈이 있게 돌아왔어 날 사랑한단 얘기 다시 꿈을 받은 얘기 다시 찾으시고 다시 웃을 사랑해선 소리 끝까지 나와던 것은 다 모든 게 피 저 꿈이 너 졌어 다 믿어졌어 보고 싶던 거야 눈을 들어 하늘 봐 하나님 살아계셨던 거야 살아계셨던 거야 네 나 당신께 노력할래요 믿어요 다른 길은 온쪽 사랑해요 이제는 안 써요 나의 노래 내 곁에서 영원토록 야야야 내 맘에 닿고 내 맘에 닿고 내 맘에 닿고 다시 돌아서 야야야 널 사랑한다고 내 맘에 닿고 내 손님들만 하고 야야야 그렇게 잘 안 하고 나의 노래 또 내 맘에 닿고 내가 나의 노래 나는 나의 노래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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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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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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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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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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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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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